그렇게 하시면 돼요. 못하시지 않아.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배우는 편이야. 거기 저기들도 전공자들 몇십 년씩 한 사람들도 이거 배울 때 거기서 많이 헤맸어. 왜? 흥계가 저기 평이치가 않아서. 많이 자기가 했던 서편제나 강산소리하고 다르니까 많이 달라서 거기서 엄청 헤매더라고. 나도 그거 좋다 해서 그 음 찾느라고 욕봤다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지 하고.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그때는 참 그게 안 되더라고. 좌우로 세워난딜 좌우로 세워난딜 세워난딜 세워난발딜 중분 소소리 대문 대문 해야지 대문 핑경 소리가 더욱 좋다 시작 핑경 핑경 소리가 더욱 좋다 천석찌기 반문서와 만석찌기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천석찌기 그렇게 아니야 거기가 안깔끔해 천석찌기 시작 천석찌기 반문서와 만석찌기 논문서와 백가구 종문서가 만석찌기 만석찌기 만석찌기가 첫박이 아니라 오륙박에서 달고 가기 때문에 논문서와 거기가 첫박인데 느낌이 한 세 번째 바깥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강박에다 약한 저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래 만석찌기부터 시작 만석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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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서와 백가구 종문서가 시작 백가구 종문서가 가득 담뿍 들어와 거 거 있고 시작 가득 담뿍 들어와 거 있고 사정없이 거기를 돌려야지 왜 그렇게 거기서 고착이 되었을까? 가득 담뿍 들어와 거 거 있고 몇 번이고 첩첩이 쌓여 있으니까 첩첩이 쌓여 있으니까 계속 이 봉우리를 돌려주는 거야 뭔 뜻이야? 그만큼 많이 복잡하게 몇 겹으로 쌓였으니까 많이 봉우리를 지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마구 잡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저기에서 하는 것을 한 번 잡아 돌리거든요 두 번 잡아 돌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고정가짐을 버려야 되는 거야 가득 담뿍 들어와 거 거 있고 복잡하게 마구 잡아 돌려야 돼요 시작 가득 담뿍 들어와 오 오 오 그렇지 피치가 정확한 건 아니었으나 그렇게 잡아 돌려야 돼 몇 번을 가득 담뿍 들어 오 오 오 각각 있고 이렇게 시작 가득 담뿍 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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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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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오아 오아 오아. 이렇게 해겨. 그렇게 하면 돼. 뭔 말이 잘하겠지? 시작. 가득 담고 들어ite고 잘하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빵. 치네. 불 자 Ultimately 여기는 심플해요. 시작. 난방지대 골짝 시면 그렇지 근병풍 자극은 병풍 시작 근병풍 자극은 병풍 새별같은 순국 대야 이 시김이 많이 나오죠 두 번 굴려서 밑에서 가는 거 이 시김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동편자에는 그 시김이 좋은가 봐 엄청 많이 썼어 여기서 새별같은 순국 대야 다묵은 담수이 깃노였으니 다묵은 담수이 깃노였으니 흥보가 보고 좋아한다 시작 흥보가 보고 좋아한다 그렇지 그거면 참 새똥 빠진 성음이야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생경하단 거지 근데 그냥 고정관념 다 버리고 들으면 할만한 거야 전혀 생경 좀 생경하지만 많이 이상한 건 아니야 그쵸 되잖아 응? 다시 해볼까 천석찌기 반문서와 만석찌기 논북원서와 시작 천석찌기 반문서와 만석찌기 만석찌기 그거봐 하나가 틀리니까 사실은 무리 없이 하던 분들인데 응? 거기서 틀리면서 그냥 눈치 보는 거야 아니야 그냥 했으면 좋았어 그래야 여기가 그냥 혼나는 건데 그리고 나가 그리고 나가 천석찌기 높은 문서와 만석찌기 논북원서와 백 이렇게 갈 거거든 시작 천석찌기 반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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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석찌기 논북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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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구 종군서가 백가구 백가구 종군서가 가득 담뿍 들어오고 가득 가득 담뿍 들어오고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안방실에 볼 자기면 안방실에 볼 자기면 그렇게 하지 않아 더 파야 돼 시면 이렇게 안방실에 볼 자기면 시작 안방실에 볼 자기면 그렇게 좀 심할 만큼 파야 돼 과장되게 군병풍 작은 병풍 시작 군병풍 작은 병풍 새별같은 순구 Middle 새별같은 숨군대야 다문은 담수기 놓였으니 기다리고 다문 다문은 담수기 놓였으니 흥보가 보고 좋아헌다 흥보가 보고 좋아헌다 그렇지 그렇게 흥보가 보고 좋아헌다 흥보가 보고 좋아헌다 흥보가 보고 좋아헌다 흥보가 보고 계시니 흥보가 보고 계시니 아름다울 흥보가 보고 계시니 흥보가 보고 계시니 흥보가 보고 계시니 흥보가 보고 계시니 처음에는 오염 남자가